어 여기서 다리가 외모쌤은 외모 어 어떻게 오셨어요? 봤어? 강지연쌤 셰클럽 오토 갖고 왔어 진짜 아기 때라 나도 너무 미치겠다 지금 어 안녕하세요 네? 형들 지금 계속 긴장했어요 좀 devision 아 전화중 아 아 아 저희 친구들이 솔직히 준비를 했는데 좀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? 1. 2. 2. 2. 2. 2. 1. 욕 시작 MJketudio와 빙드레드 하이프 흐흐흐흐흐 이 헷 제가 안녕